01014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삼성중공업입니다. 삼성중공업의 테마는 조선 LNG선 유가상승 LNG, 액화천년가스, 탄소배출권 GTX,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원자력이, 가,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동사의 사업부문은 선박, 해양플랫폼 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조선해양부문과 건축 및 토목공사를 영위하는 E&I 사업부문으로 구분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선종에 걸쳐 발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주잘량은 전년 대비 감소 흐름 매출은 조선해양,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에펠렌지 등 부문이 100.90%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며 토목, 건축부문이 1.57%를 차지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선박건조 및 해양플랜트를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며 이를 통해 전체 매출의 99% 이상이 발생함. 일부 건설업도 영위하나 매출 비중은 미미한 수준임 대시 LNG선, 드릴식, 초대형 컨테이너선, FPSO, 해양플랫폼 등 다양한 선박건조 능력을 보유하였으며 글로벌 LNG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부문에서 높은 점유율 확보 대시 삼성중공업, 영파, 유한공사, 샘성헤비인더스트리즈 인디어 PBT, LTD 등 중국, 인도, 미국,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등의 종속기업 보유 재무 대시 선가 인상에도 기수주의 부진으로 선박건조량이 감소한 가운데 토목 및 건축 부문의 역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저선가 물량 인식, 공사 손실 충당금 반영 등으로 적자 기조 지속하고 있으나 파생상품 관련 영업의 수지 개선으로 순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축소 대시 글로벌 경기 개선세 및 해운물동량 증가 등으로 LNG선 및 컨테이너선의 신규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수주의 부진 영향으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9월 15일 기준 개장 전 삼성중공업의 시가총액은 4조 9,192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시가총액순위는 코스피 66위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상장주식수는 8억 8천만주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액면가는 천원이고 매매단위는 한주입니다. 삼성중공업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21.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9.8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2.7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2.5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813원을 보여주었으며 PBA어은 1.1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757원이고 추정 EPS는-266원입니다. PBA어과 BPS는 각각 1.12배, 4969원이며 배당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기준 투자의견은 5점 만점에 3.67이며 목표주가는 7,322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6,166억원,-1만541억원,-1만3,120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1만3,154억원,-1만4,927억원,-1만4,521억원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재물을 보면 상장 배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96번지 26%이고 유보율은 469.56%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11.42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2.93이며 전일 대비해서 0.00-0.0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2022년 9월 15일 기준, 개장 전, 현재가는 5,59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590원과 동일한 종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67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종가는 5,590원이며 주가가 삼성중공업의 21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의 종가는 5,590원이며 주가가 삼성중공업의 241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1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4%이므로 21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삼성중공업은 거래량 공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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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에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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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445만 3,10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52만 8,344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조선 관련주 삼성중공업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신 Junior 신พ2 신 신 신 신 신 신 신 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